야선호 씨가 아니 근데 군대를 진짜 뭘 갖다 하는 게 궁금하네. 저는 또 이제 해병대에 나왔는데 또 이제 저희 해병대에서 또 수색대라고 해병대에서 또 1%만 가면 힘들었어요. 이건 인정이야. 이건 인정 아니야. 해병대 수색대. 야 그래요. 토크 좀 더 해줘요. 네. 토크요. 탄 거 이후로 좀 헤어진 것 같은데. 아니 해병대 수색대가 그런 거 싫어하고 신경 쓰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병대를 왜 가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평소에 좀 정신력이 부족한 것 같다. 차라리 해병대를 좀 이런 데 힘든 데를 가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열심히 군생활을 하면서 또 저도 이제 VJ특공대. 네. 그때 다시 2003년도. 저기 나왔어요? 네.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얼음물에 들어갈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면서 막 여기 해병대 목욕탕입니다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죠. 그 영상이. 그때에 있는데 아 근데 저거 저희 엄마 보시면 또 울 텐데. 아이고. 혹시 꽁꽁 얼어붙은 계곡물을 깨기 시작하는데. 그럼 매일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병대 목욕탕입니다. 그야말로 얼음기동기 아닌가. 네. 지금 보면. 네. 보이시죠. 나갔다. 저거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 네 저요 저쪽. 돌살이 있네. 저때 제가. 미리 눈을 끼얹는 건 갑작스런 체온 조화를 맡기고. 간절 해병대. 아우. 아우. 살을 내놓은 찬바람 속에서도 이들은 당당히 해. 지금 제 오른쪽이 저였어요. 그렇지. 약간. 저기 나왔구나. 아니 저기 해병대 수색대에서 가장 신경 써서 배우는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또 해병대 중에서도 특수부대라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선임들이 수색대 눈빛을 알려줘요. 수색대 눈빛이 뭐냐면 너네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 누구든 제압해야 돼. 너네는 인간 병기야. 약간 살기가 있네. 그거를 이제 선임이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은 원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그때 생각하면서 수색대 눈빛을 하면 좀 나오기는 하죠. 보여줘 봐봐요. 그래서 진지하게 보여줍니다. 해병대 수색대니까. 네 수색대입니다. 이걸 군대에서 가르친다고. 이 눈빛을 가르켜? 이 눈빛을 가르켜? 뭐야. 이 눈빛을 가르친다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 눈빛을 배웠잖아요. 배워서 첫 휴가를 나갔어요. 맞아. 살아있어. 휴가를 딱 나갔는데 이제 맞은편에 횡단보도에서 육군 특전사. 그럼 또 자존심. 저희는 해병대 그린베레. 딱 서 있는 거예요. 서로 피할 수 없죠. 네 피할 수 없죠. 근데 저의 계급 이병. 딱 보니까 상병. 어떡하지? 좀 쫄았는데 수색대 눈빛. 해가지고? 딱 본 다음에 딱 보고서 바로 봤죠. 오? 2등병인데? 2등병인데? 너무 웃겼다. 그러니까 그 분이 처음에 쳐다보다가 신호가 밖에서 걸어오잖아요. 같이 쳐다보다가 제가 고개를 소시 하면서 이분이 고개를. 오오오오오오. 고개를. 또라야. 또라야. 연습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저기 연길은 또 아까는 그 군대 얘기 했잖아. 카투사에서. 눈빛이잖아. 눈빛이 좀 강연한데? 그래 그럼 두 분이 한 번 줘. 눈빛 대결. 눈빛 대결 한 번 줘. 어때요? 일단은 스웩 때 자부심을 또 걸고 자 그럼 이제 가운데로 좀 나와주세요 저는 뭐 캡팍 걸자 그럼 캡팍 걸자 JYP! JYP 걸고 팬들 다 그런 거 이해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많이 탔네 많이 탔어 여기 뭐 더 떼야 되겠어 기워야 돼 하나 둘 셋과 동시에 눈을 피하면 지는 건가요? 피하고 깜빡이면 지는거야 준비한다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제가 뽑습니다 하나 둘 셋 어 depart 다 맞췄는데? 아름다운 야, 눈물 나와! 졌어, 졌어! 눈물 나와! 오, 야, 용케이! 오오오! 앉자, 앉자! 야, 용케이 대단한데? 오오오오! 눈물 나와! 애우디 눈물 나와! 아, 쟤어! 졌어, 졌어! 쟤어, 쟤어! 쟤어, 쟤어, 쟤어! 아, 뭐야! 아, 뭐야! 안 죽이니! 안 죽이니! 안 죽이니! 야, 무선부, 무선부! 아, 너무 좋아! 아, 그래! 아, 질 뻔했어! 질 뻔했어! 아, 카치사! 카치사 대단하네요! 아, 웃으면서! 아, 진짜 대단했어! 대단했어! 웃으면서 엄청나고 있는데! 와, 여기도 끝끝네! 아, 이제 진짜! 너 우는 걸 좋아하잖아! 우는 걸 좋아하거든! 오, 웃기랴! 오, 웃기랴! 나나 씨도 갑자기 코를 막... 감동적인 것 같아! 아, 진짜 난... 그새 코르파냐? 좀 더 닿아야 해. 코에, 코에. 아, 진짜 난... 오, 근데 그것도 앉으려고 진짜 대단하다. 맞습니다.